뉴욕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장터시장의 깜짝 등장에 시민들을 만났는데 장관들에게 당부한 것은 역시 추석 물가 관리였습니다. 홍현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와 함께 떡매를 치고 새조개로 만든 파스타를 시식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용산공원 팔도장터에 반려견과 함께 깜짝 등장한 윤 대통령 부부는 강원 황태포와 제주 은갈치 등 지역 특산물을 구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나온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을 각각 농축산품 수산물 소상공인 담당 장관이라고 부르며 추석 물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실 관계자는 뉴욕 순방 때 41개국 릴레이 회담을 통한 경제 신시장 개척부터 귀국 직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남공주문화축제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그리고 오늘 추석 맞이 민생 행보 까지 당분간 국내외 행보의 모든 초점은 경제에 맞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기간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한 총리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윤주입니다. TV조선 홍윤주입니다.